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에 깊은 의뢰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김학기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뒤 안보 부처들의 판단을 수용했다는 겁니다. 문 전 대통령은 특히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된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입장은 검찰이 최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문재인 정부 인사 등에 대한 탄압 정도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문 전 대통령이 현 정권의 수사에 대해 직접 비판하고 나서면서 신구 정권 간 갈등 양상도 더욱 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김학휘입니다. SBS 김학휘입니다. SBS 김학휘입니다. SBS 김학휘입니다.